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월요일 제가 라인댄스를 가는 날입니다 아침에 지금까지는 차를 운전해서 갔는데 조금 지하철을 타볼까 하고 지하철로 이동해서 다녀왔습니다 음 걸음 수가 5,600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,600보고 좀 전에 친구들이랑 헤어져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점심을 아침에 제가 샐러드랑 어제 그 모임에서 닭백숙 그 촌딱으로 한 게 있었거든요 그 국물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 국물을 좀 마셨고요 그리고 점심은 최대한 좀 안 먹어 보려고 양을 좀 작은 걸 시켜서 먹었고 그 다음 라떼 반잔 정도 마셨습니다 너무 의식을 하면 오히려 피곤할 것 같아서 그냥 즐기려고 하는데 역시 밥을 반공기 정도 먹었더니 배가 고프네요 들어오니까 아무도 없고 해서 그냥 혼자 당근 그 다음에 버섯은 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잠깐 두르고 소금 간 조금 하고 후추 약간 쳐서 뚜껑을 덮어서 익힌 거랑 오이 보이시죠 그죠 오이 하고 그 다음 샐러드 하는 채소 그 다음 발사믹 소스를 뿌려서 지금 먹다가 사진을 찍습니다 어 맛있네요 그냥 배가 고파서 그런지 특히 당근은 씹기 적당할 정도의 그 딱딱함? 약간 씹는 맛이 있고요 버섯은 쫄깃쫄깃하고 오이는 굉장히 상큼하고요 맛있습니다 일단 배고픔을 좀 달래고 저녁은 어 저녁은 일단 조금 먹으려고 해요 조금 먹고 일단 보자 오늘 아침 체중은 별 다름이 없었습니다 별 다름이 없었고 어 체중이 한 번에 쫙쫙 빠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빠지는 것보다는 한 번에 한 500g 정도가 이렇게 쭉쭉 빠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다음 주 쯤에는 제발 57 자를 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바지를 여러 개 입어 봤는데 70 사이즈는요 억지로 맞고요 67 사이즈 제가 67에서 70 사이를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허리가 27, 8 정도 8은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맞았고 27은 좀 안성맞춤 같은 그런 느낌 지금 29에서 30 사이를 입어야 되니까 좀 줄여야겠죠 그죠? 그래서 지금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 번 간식을 한 번 드셔보세요 지금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해둔 거 먹는데요 당근, 새송이버섯, 그리고 브로컬리, 또는 파프리카 그리고 또 이렇게 가지가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올리브유 들고 뚜껑 덮고 좀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후추소금 간에서 발사믹 소스 뿌리시면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맛이 있었다 싶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57을 향하여 가보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같이 해봅시다